어디봐요? 이거 지금 한 통만 담았어요 되게 당황해 마요네즈 마요네즈 제가 다 썼어요, 미안해요 아하! 안 돼! 안 돼! 자, 마요네즈 주세요 자, 그리고 자, 마요네즈 자, 이 생크림에 마요네즈 한 큰술 한 큰술만 넣는 거죠? 네 근데 생크림에 마요네즈를 넣는 건 또 특이하네요 마요네즈를 넣으면 뒷맛이 좀 약간 상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덜 느끼하다고 합니다 아, 그 산도 때문에? 그 다음에 날치알 넣고 자, 크림소스 만드는 게 그냥 간단합니다 생크림하고 마요네즈입니다 자, 그러면 크림소스가 완성입니다 근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날치알을 넣은 거니까 먹을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